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막말이 저분은 저기 나온 바람핀 분은 국회의원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고 시의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 기록이 8만대장경만큼 있어서 장만대장경이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저장소가 있어요 장만대장경 열어봅시다 열어봅시다 장맨찬의 진실화을 위한 과거사 정립위원회에서 왜요?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거든요 안 함부로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정확히 한 것만을 위해서 그리고 과거의 예찬이가 현재의 예찬이한테 하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자 이거죠 이거를 한번 꼼꼼하게 하나씩 보여봅시다 우선 맨 머리에 대문에 뭐가 있냐면 한입으로 두마라는 사람들 입을 찢어버리고 싶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러면서 박근혜, 박정희 대통령과 영남지역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게 밑에 나옵니다 들어가 볼까요? 키워주세요 근혜 누나 어부지리 당선 미리 주가 박근혜 대통령을 저 따위로 비하를 하네요 엄청 비해한 게 진짜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장혜자님 그 당시에는 심상정 쪽 지지자였나 그랬습니다 심상정을 지지했다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났죠 와 윤석열과 심상정 사이에 아름다운 가교를 놓은 사람이네 약간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진보진영 쪽을 지지했었어요 완주하셨다면 고민하지 않고 심후보님께 투표했을 겁니다 독재자 딸이 대통령하는 게 국제적으로 쪽팔려서 통제자의 딸이 대통령하는 게 국제적으로 쪽팔려서 또 그 주위에 구린내나는 영감들 때문에라도 박근혜만은 안 되기를 바라죠 표현이 이게 참 좀 그래요 이게 표현하기가 저희가 격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부디 5년 뒤에는 손학규, 김두관 등이 민주당에서 상식적 보수를 담당하고 안철수가 중도개혁진영, 그리고 심상정 노예찬의 진보진영을 대표해서 누굴 찍어야 되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재밌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는데 왜 윤석열 밑에 가있냐 자식아 지금에서 빨리 녹색정리당 녹색정리당 지금 난리야 그러면 심상정 후보가 진짜 천군만만로 얻을 거 아니에요 장기찬님 반가워요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밑에 보세요 한번 그 밑에 그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광주에서 새누리장 득표율이 더 날으면 전대가리 사라졌지 전대가리 누구죠? 전두환 저기서 저주를 해서 죽었네 전두환이 영남 꼴통들도 영남 꼴통들 정신 좀 찾아가 우와 대단하다 예찬이 저 때는 무슨 영빨이 있었나봐 그러니까 과거의 예찬이와 현재의 예찬이가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너무 당황스럽네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DNA 검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누가 빙이 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좀 계속 가봅시다 그 밑으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흥미진진하게 많이 나옵니다 유승민을 까는 게 나옵니다 나도 유승민 싫어하기로는 어디서 빠지지 않는데 의총에서 재신임 받은 원내대표에게 퇴임 압박 넣는 수준을 넘어서 정계 은퇴를 거론하더니 이래서 정치판에 교주 모시는 종교인들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니까 쪽팔려서 옆 동네 친노를 비웃지도 못하겠대 어지러질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지금도 유승민을 계속 싫어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좀 일치를 하네요 20% 정도는 일치를 하는데 그리고 그 뒤에 또 박 대통령의 출당 및 탄핵 요구라는 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일일이 해놓지 않고 탄핵 전국 당시 페이스북을 클릭해가지고 들어가 보게끔 장만 대장경에서 해놓고 있습니다 본인을 겨냥한 풍자에 대해서 사고의 변화가 있는데 2021년 12월에 개그맨들을 만나 개그맨들로부터 들었던 정치 풍자에 대한 고충을 언급하면서 자기를 풍자하는 게시물을 업로드한 이상민 PD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풍자 많이 해라 이러면서 글을 남깁니다 프레스18의 이상민 PD가 당시 상황을 풍자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상민이 누구냐면 지금 성대모사 잘하는 그 이상민이에요 그 이상민이 자기 풍자한 것 같고 아 많이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네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예예 그겁니다 읽어보세요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 다 속관해가지고 고소했어요 전체당 풍자했다고 대단한데요? 국민의힘의 최고의 인재 같아요 그러니까 고소고발도 엄청 잘하네 그 정도는 잘해야 공천도 받을 수 있고 저 자리에 갈 수도 있고 최고위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얘는 완장 하나 채워주면 사람도 그냥 막 죽이겠어 그렇잖아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뭘 못해 저거 봐 이게 진짜 쉽게 꺼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막말 논란이 먼저 부각되고 있는데 지금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다른 것들이 좀 꽤 있어요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본문이 올라와 있는 거 있었거든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 더 유명한 사람의 꼬투리 잡는 게 인생 목표인 애들은 애들이래 스스로 날카로운 식견을 가진 피라니아라고 생각해 피라니아라고 생각해 피라미래 피라미 피라냐가 아니라 피라미래 너야 너 너 갖고 하는 얘기야 지금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그런데 너 왜 이준석은 맨날 그냥 씹냐 피라냐처럼 이 피라미야 자기가 한 말을 뒤집어야 공천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피라미는 한 트럭이 모여도 피라미다 와 격공 너는 그냥 피라미야 그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여의도의 정치 건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 국회주의를 떠나다라며 여의도에서 펼쳐진 광고물로 연명하는 콩고물로 연명하는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메이저가 될 거라고 대책 없는 낙관을 뽕처럼 맞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익혔는 은호다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말이어서 어떻게 평론하기 어려워요 저분은 까만 걸 그냥 보여주시라고 본문을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분류 기준이 생겼다니까 그 분류 기준으로 너를 한번 따져볼게 정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주어지는 직함보다 외부 직함이 더 많잖아 너도 너 지금 로펌의 직함 갖고 있는 것만 몇 개냐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시민단체나 마이너한 그룹의 직함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또 원래 그랬잖아 위로 올리세요 위로 거기 있잖아요 거기 거기는 조금만 더 올라가 보세요 네 됐습니다 정당이나 한국기자협회에 등록된 언론사가 아니라 매번 그나물의 그 밤인 곳에서만 부름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따금 높은 자리의 내정을 받았다며 조만간 기사가 날 거라고 자랑한다 본인이 얼마나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자랑하고 다녔는지 많은 방송 작가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분이 지금 공천을 받았지만 사실상 그 전에 좋은 자리를 받지 못했어요 맨 처음에는 청년 1등 공신으로 해서 자기도 뭔가 청년 장관이 됐든 뭐가 됐든 한 자리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았죠 그리고 청년재단 이사장이라는 건 그건 제대로 된 공직이 아니거든요 그걸 갖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주지 못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장관이 가게 되면 청문회를 거쳐야 되죠 그리고 각종 자료를 다 오픈해야 돼요 오픈했을 때 문제가 생길 게 있지 않았을까 지금도 국회의원은 좀 달라요 국회의원 후보자 때 내는 서류들은 장관 때 내는 것보다 훨씬 주제가 낮아요 그래서 병역과 관련 부분도 그냥 몇 급으로 갔다 하면 가면 돼요 그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다양하게 취재가 되고 있고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막말 파동이 끝나면 또 새로운 것이 터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힘 내부에서도 내관이 될 겁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정말 너무 길어서요 다 소개를 못해드려요 자, 이것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검찰 독립성에 관한 견해 그 견해는 너무 기가 막힌 게 자기가 그렇게 이명박을 혐오했잖아요 금융사기꾼이 대통령이 됐다고 그런데 그걸 실로 쳐준다? 대단하잖아요 과거의 예찬이와 현재의 예찬이는 다르다니까요 지금은 또 달라졌겠지 한번 보여주세요 검찰 독립성에 관한 견해 9시 뉴스에 출연해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에 대해서 평론하면서 이렇게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김남근 변호사하고 서로 토론을 하면서 김남근은 진짜 일관성 있게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저런 허접 쓰레기가 가서 감히 이렇게 저 구도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언론이 개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는 진중권이 있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진중권 정도나 장해찬이랑 어울리는 거지 이준석이나 이렇게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과연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진 국민들이 있대 이명박을 또 실드 쳐주고 있어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였게요? 다 아시는 분 윤석열 그리고 3차장이 한동훈 이렇게 욕하고 여기서 또 빌부터 먹어 대단한 이 식성을 어떻게 못 먹는 게 없어 저렇게 해야지 살아남는 곳이 국민의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청년 전치의 근본 국민의힘에서는 저렇게 하는 사람이 인재고 공천받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냥 나를 뭔가 어디에 꽂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똥이라도 먹겠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자가 이게 진짜 청년 정치인입니까? 이거는 구태 정치인도 정말 한 10선 정도 한 구태 정치인이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좋다고 데려가죠 김영주 같이 데려가듯이 그리고 좋은 곳에다가 공천하고 그냥 이게 인간도 안 된 것을 갖다가 국회의원 후보로 사퇴할 때까지 계속 장만 대장경에서 하나씩 꺼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날 거예요 계속 늘어나죠 여기저기 제보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들이 무색해질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에 국민의힘은 진짜 저런 인간들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황상무 MBC 잘 들어 1988년에 기자가 길거리에서 칼빵을 두 번이나 맞은 적이 있어? 이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말이 됩니까? 저는 저 기사를 보고 설마 저는 워딩을 안 하고 저는 뉘앙스만 풍겨있지라고 했는데 똑같은 워딩을 정확하게 한 거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협박을 하죠? 진짜 놀랍습니다 야 넌 똑바로 안 하면 너네도 칼빵 맞을 수 있어 이 얘기잖아요 그래요 내가 정보서 나왔는데 1988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두 방이 찔렸어 MBC 잘 들어 이래놓고 농담이래 이게 농담이야? 아니 그러니까 죽여버리겠어 이러고 농담이 끝나니까 그리고 5.18에 대해서도 계속 해산시켜도 하룻밤 사이에 다섯 번이나 다시 뭉쳤는데 훈련받은 누군가 있지 않고서야 일반 시민이 그렇게 조직될 수 없다 농담이래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한 차원에서 농담을 한 거래 대단한 사람이 아니 저런 사람이 지금 시민사회수석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사회수석이 어떤 자리입니까? 이름만 들어도 알잖아요 시민과 사회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론들하고 각종 시민단체들 사회단체들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실하고 잘 연결을 해서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곳인데 거기 가서 협박을 하고 있어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지금 여론이 어떤지를 듣고 그런 부분을 전달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풀어가는 그런 자리예요 정책을 만들어내고 이런 걸 할 사람이 가서 협박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 오 기자님, 오홍근 기자님은 허벅지가 깊이 4cm, 길이 30cm 이상이 찢길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이걸 했던 자들이 군인이었어요 군인 지금 군인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거냐? 진짜 너 조심해라 진짜 그러다 칼맞아 진짜 민주 진보 시민들이 진짜 그렇게 못해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인간 같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어떻게 이게 KBS 앵커를 했다는 새끼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품격을 좀 보니 지겼으면 좋겠어요 저런 분까지도 저렇게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존경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얼마든지 박수 받을 수 있는 자리 있었던 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니네들이 이재명 테러 사건의 배후가 아닌가 의심하는 거야 우리가 황상무 당신이 그럼 이재명 테러 사건 주도했어? 의심은 할 수 있잖아 의심은 칼빵 놓은 거 아니야 정말 끔찍합니다 진짜 이런 자들이 어떻게 국가를 책임지고 있냐고요 이제는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투표해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서워하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아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더 오기가 나고 더 정말 분노해서 방건복을 입고 다니면서라도 하는 수가 있어 진짜 아 진짜 그러고 보니까 우리 강진구 기자한테 방건복 하나 사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강진구 죽이겠다고 난리를 친다는데 그래갖고 자칭 진보진영에 있는 사람들까지 시켜가지고 지금 거의 죽이고 있잖아 또 협박 했더라고 정천수가 아니 인생에 어떻게 살아왔으면 그렇게 맨날 글 올리는 것마다 협박이야 그리고 그걸 디자인이라고 자기가 재능 기능을 했다고 해가지고 재능 기능은 뭔지 모르겠어요 재능 기분은 알겠는데 재능 기능을 했다고 페이스북에 일자를 딱 써가지고 일찍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만들었다고 자기가 재능 기능을 했대 진짜 디자인 수준이 너무 열악해서 그런 거는 써먹지는 못해 어따 대고 진짜 학력 위주나 하지마 진짜 답답하게 짝이 없는 그런 상황들 빨리 총선 승리로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막 응원하는 것 같죠? 총선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압승하면 제일 먼저 해외로 튈 사람 중에 하나다 저는 봅니다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되나 난교의 힘보다 동서의 힘이 아닐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전에 포항 쪽이었었네요 그쵸? 그 쪽에 그 정도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의 힘 오늘 그래도 약속했었던 거 좀 들려주셔야 되는데 아까 주제를 질문을 하시던가 하여한 보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장해찬이 이렇게 예전에 대통령을 씹었던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술통령입니다 제가 한 3주 만에 왔는데 목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원래 암만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창이가 제가 많이 이뻐했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소리가 들려요 난교 아 무슨 친일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아니 근데 난교는 본인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아 그건 아니고 에씨 많이 해보셨잖아 저는 우리 용부인만을 사랑하는 그런 따뜻한 한 남자입니다 아 그래요? 한 남자가 있어? 아 그건 모르겠고 저는 무조건 여보 사랑해 아니 우리 예찬이 우리 예찬이 좀 이뻐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그 마음과 우리 예찬이가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제 사상을 모두 예찬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함께 날려버려야 되겠군요 아니 그리고 또 그분도 좀 소환해 주시라니까 부동선거 얘기를 하세요 이분 어떻게 해요? 지금 총선 출마도 못하시잖아요 이번 선거는 무정 선거입니다 무정 경선 아닙니까? 이런 무정 경선에서 제가 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결코 응답할 수 없습니다 역시 우리 전원규 변호사의 성대무사는 탁월합니다 변호사 중에서는 성대무사를 가장 잘하지 않을까 그냥 함께 삶이고 제 낙입니다 옛날에 박지훈이 좀 이렇게 성대무사 좀 하면서 한번 껴보려고 했는데 수준 차이가 너무 나네요 자 우리 김성수TV에 또 의리를 지키고 있는 전원규 변호사님의 시간으로 유법천지 만들어드렸는데 여러분들 잊고 계시죠? 지금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좋아요 수가 지금 너무 낮아가지고 오늘 방송은 자칫 잘못하면 날아갈 수도 있겠네요 좋아요가 2천 개 정도 이렇게 되어야 저희가 노딱도 막을 수 있고 또 혹시라도 집단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좋아요 많이 좀 지금 잊고 계셨던 분은 지금 바로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성수TV의 지금 멤버십이 여러분들께 좀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김성수TV의 멤버십이 지금 아직도 265명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전에 정지당하기 전에 한 600명 정도 넘었었는데 지금 빨리 좀 많은 분들이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셔야 좋은 프로그램을 또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한 분노, 위대한 분노, 거룩한 분노, 성스러운 분노가 있는데 선한 분노에 들어오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희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저희가 채 풀지 못한 짤 중에서 회원 전용으로 한번 풀어봐야 되겠어요 멤버십 전용으로 재미난 짤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멤버십으로 많이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